이번에는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인데요 첫번째로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커머셜 얘는요 간단해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 상용 반대로 공개 프리 프리라는 건 공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공짜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프리 f r e e 여기서는 공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쉐어 웨어 쉐어라는 건 뭐예요 얘는 기능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쓰는 거죠 그래놓고 구매를 갖다가 유도하는 거 정식 프로그램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거 이렇게 바로 쉐어 웨어고 또 반대로 데모 버전 같은 경우는요 데모 버전도 기능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는데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홍보 데모 홍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얘는 홍보를 위해서 홍보 이게 바로 데모 버전이에요 그래서 홍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쉐어 웨어는 정식 프로그램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매 그 다음에 에드웨어 에드가 광고란 뜻이잖아요 얘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걸 에드웨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 트라이얼이 무슨 뜻이에요 시도해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얼은 체험판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해 봐라 그 용도로 제공하는 게 트라이얼 버전이에요 체험판 트라이얼 버전 그래서 트라이얼 버전을 번역하면 체험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버전이 뭐냐면 알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전적인 의미 첫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이잖아요 이 알파 버전은 회사 내에서 자체 내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사용을 해보는 거 그게 알파 버전이고 회사 내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검증을 하면 완벽한 검증이 안 되잖아요 바깥쪽에 회사하고 상관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테스트를 받는 거 그게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베타라는 게 두 번째라는 뜻인데 알파 첫 번째는 회사 내에서 베타는 회사가 아닌 외부의 일반인들에게 테스트를 받는 거 그게 바로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패치 프로그램인데요 패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능이나 성능 또는 잘못된 걸 갖다가 개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는 거죠 기능이나 기능 개선 수정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업데이트 개념 업데이트 개념도 뭐예요 패치 버전해요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업데이트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 자체도 기능을 갖다가 개선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경우도 패치에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번들 이 번들이 무슨 뜻이냐면요 끼워주는 거예요 무더기로 그래서 컴퓨터를 살 때 무더기로 써보세요 그리고 주는 프로그램 이게 번들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애드웨어 애드가 광고란 뜻이 있잖아요 배너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1번은 맞는 거고 두 번째 셰어웨어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이다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작하는 건 뭐예요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셰어웨어가 아니죠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그럼 셰어웨어는 뭐예요 정식 프로그램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거 그게 바로 셰어웨어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베타 버전 베타 프로그램 구매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 번들 번들이라는 거 한 묶음 한 다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포함해서 주는 소프트웨어 번들 그 다음에 4번에 프리웨어 FLE 프리 공짜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공짜니까 프리웨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셰어웨어 일반인에 대한 평가 이거는 베타 버전이다 라는 거죠 네 이제 프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